도움보는 시간 도움보는 시간 특히 이렇게 메인에 매달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망판을 잘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몇 땀을 했는지도 모르고 기억도 모르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잘 못 보겠더라구요 근데 제가 제 시선에 딱 보이는 태극기를 두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걸 보고 아 정화판에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화판을 봤더니 이게 선두형이라는 숫자가 봤더니 정말 깊은 순간이 있었어요